안녕하세요. 배우 빌려입니다. 저는 이번 영화는 찬실이 있는 강동원지에서 김영 역할을 맡겼는데요. 김영은 수옥의 불어 선생님이자 찬실이의 마음은 10년 만에 마음의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입니다. 열심히 촬영했고 이 캐릭터는 아마 보시고 나면 화가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럴 법한 있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영화 하시는 분들도 공감도 많이 하실 거 없습니다. 영화 보시고 재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느끼실 만큼 주변의 홍보도 많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